또 작사 작곡 아주 재주가 많으시죠.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유랑을 하시면서 아마 악상을 떠올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또 작곡하신 곡은 청풍우 유랑선이라는 곡하고 또 문드릉사랑이라는 곡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까지 하신 아주 재주가 많으신 우리 박주수님의 순서가 되겠습니다. 박수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박수 사랑아 내 사랑아 소식없는 내 사랑아 박수 사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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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ll 사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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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지 아멘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평창으로 가보겠습니다. 평창에 운드렁 고객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운드렁 고객. 자, 평창. 네 마을, 네 마을 사랑하는 네 마을. 본드려가 고개고개 넘어 넘어가던 이 놈 적립한 길을 타다 다시 놀이돌은 길 기다려 기다려 나 오지 않는데 이 놈 무소한 새 속에 점점 많았네 문드려가 문드려가 너는 내 맘 날리 이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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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랑하는 내 맘 이만 오, 흔들어가는 고개 고개 넘어 넘어가던 리버넌 전비 못미를 안아가신 우리 도론에 기다리며 기다려도 오지 않는 내 리버넌 무수한 세월 속에 정천만 갈래 문드렸냐, 문드렸냐 넌 내 마음만이 문드렸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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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